자, 본인이 빛이 나서 눈이 아프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마이크 꺼졌을 때 하셨는데 너무 공감가서 제가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IBK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그온날 이마를 까거든요 스타일이 근데 뭐 월요일날 명예인크님은 박하윤 앵커 없으시면 머리를 내리고 아니요 나오시면 머리를 올리시고 아니요, 아니요 아, 그래요? 이제부터 머리를 조금 내리기로 했어요 아, 왜요? 겨울이니까 아, 겨울이니까 따뜻한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시장이 차갑잖아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됐죠? 시장 동향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는 10.47포인트 수준 하락 출발을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와 기간 양 시장 현물 매수 출발을 보였습니다 객파락 출발한 시장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의 강화로 낙폭이 축소되기도 했는데 아침부터 반도체 소부장과 2차전지, 그리고 삼성전기나 LG전자, LG인호템과 같은 대형 IT, 그리고 정유화학, 엔터미디어, 게임, 방산 등의 강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LCC나 디지털 화폐, LPG, 조성기자 등의 테마가 강세였고요 개장 후 10분 만에 외국인들이 선물 2300억 규모 순매수하면서 바로 객파락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시장은 약부압까지 반등 주었습니다 9시 20분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 플러스 전환하면서 시장 상승 전환을 했죠 시장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2차전지 양극재나 순수 NCC 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류아나 롯데케미칼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역시 낙폭과대 섹터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매도 규제 가능성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수의 기대감도 더 엎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은 코스닥 순매수 전환하면서 코스피 대비 상대적인 강세 시현을 했고 코스피는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 순매수에 유입되면서 상승했지만 제한적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보다는 그동안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밸류션과 가격 매력도가 부각됐고요 반발 매수에 유입되면서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뚜렷한 상승 모멘텀은 부재한 상황에서 증시 상단은 제한된 모습이었는데 테마주 가운데 로봇과 게임주들로 상승이 이어지면서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쳤고 반도체 주들은 2차전지의 수급이 약간 분산되는 모습에서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견주하게 모습을 보였다 생각됩니다 외우기는 코스피에서 철강 기계 의약품 매수를 보였고요 운수장비와 전기전자 서비스 등은 매도했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게임 일부 2차전지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와 화학 매수 그리고 운수장비와 유통은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게임과 제약 엔터 등 매수가 들어왔고요 원달러 환율은 1350원 초반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달러 움직임이 제한적이면서 위안화 소폭 약세 기록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세도 제한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저가 매수에 유입되면서 역시 FNF가 장중 8% 상승하면서 섬유의복 강세를 주도했고요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금우석유, 효성 TNC, LG화학 등 정유화학주 강세에 화학주도 올랐습니다 2차전지 밸류체인 반등 속에 철강, 금속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 중심으로 상승했고요 전기전자는 반도체와 배터리 셋업체 강세를 보였고 반면 영풍 제지 하한가 속에 종이 목재는 하락했습니다 운수장비는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가 약세인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등 방산주가 강세였고 코스닥에서는 외근기관 동반 수미수의 1% 상승하면서 750선 회복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일반 전기전자, 디지털 컨텐츠 강세였고 시총 상황에 떠는 역시 2차전지 양급제 소재주가 강세가 특지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거래대금 자체도 굉장히 적었고 6조 원대 굉장히 적었고 개별적인 종목 올라가더라도 사실은 이슈가 있거나 테마가 있거나 이런 종목들만 움직이고 전반적으로는 크게 재미는 없었던 그런 상황 대한류화, 글로벌 경기가 불안정한데 대한류화는 8분기만의 흑자전환 속 내년 업황 회복 기대감이 있습니까? 네, 오늘 대한류화가 급등가기였고 롯데캠에까지 올라왔는데요 27장 마감 후에 올해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약 187억 7천만 원 정도 흑자전환,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을 보였습니다 순이익도 173억 정도 나왔고요, 흑자전환했죠 삼성증권은 대한류화에 대해서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90억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올 것으로 봤는데 약 영업이익이 187억 정도가 나오니까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걸로 봤습니다 역시 10개 분기만의 흑자전환을 했는데 목표주가와 투자 의견을 삼성증권에서는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PR 기준이 아니고 PBR 기준으로 약간 올린 부분이고요 목표주가가 17만 원대 정도 됩니다 3분기 호실적은 가동률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감소, 긍정적 재고 효과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는데 4분기까지 업황 부진은 좀 지속될 수 있겠다고 언급을 했지만 내년부터 점진적인 회복을 기대한다고 보았습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있다고 언급은 했지만 아마 24년부터 25년까지 에틸렌 증설 규모 축소에 따른 공급 부담 감축 때문에 수급 밸런스의 개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을 했고 내년 글로벌 P 수요 순증가는 355만 톤, 올해 대비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과거 10년 평균 연간 3.6% 증가보다는 낮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P 순증설이 오히려 수요 증가 부분보다 훨씬 낮다는 겁니다 201만 톤, 그러니까 연간 1.4% 증가하면서 순증설이 워낙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낮은 수요 전망치보다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수요 회복의 가정이 없다 하더라도 공급 감축 제품 위주로 2024년부터 점진적인 시황 회복이 기대된다고 설명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목표 주가도 올린 상황이지만 17만 원대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대한뉴와가 오늘 주가가 올라와서 거의 16만 원 온저리 와 있거든요 룸이 별로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폭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대한뉴와 분기, 영업이익 추이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면 과거에 굉장히 좋았던 회사거든요 실적이 2018년, 19년 넘어갈 때 이때도 굉장히 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었습니다 경기가 그때 좋았던 때인데요 최근에 적자폭이 엄청나게 나오다가 다소 조금 흑자로 약간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서 실적단으로 봐서는 주가가 더 많이 아웃퍼포먼스 올라가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막대 그래프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쪽이 흑자 구조인 쪽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적자인데 작년에는 되게 좀 안 좋았죠 적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약간의 흑자로 돌아서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올해 3분기 HDPE와 PP, 부타디엔과 나프타 스프레드가 HDPE 같은 경우는 전분기보다 11% 빠졌고요 PP도 전분기 대비 28% 빠졌고 그다음에 부타디엔에서 나프타 스프레드도 31%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상당히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재고 부분에서 재고 평가 이익이 아마 이 부분을 영향을 상시하면서 가격적인 부분을 메이크업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Q, 그러니까 어떤 물량적인 부분에서는 가동률이 상향적 조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분기별 가동률이 1분기에 작년에 90%, 2분기에 81%, 3분기에 59% 4분기에 43%까지 내려갔거든요 가동률이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부터 올라오면서 1분기에 66%, 2분기에 74% 그리고 이번 3분기에는 80% 중반까지 가동률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다고 보이고요 4분기에도 아마 유사한 가동률을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밸런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수급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아마 증설분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메이크업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고 삼성증권에서는 홀드에서 바이로 상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도 올린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의 괴리가 별로 크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화학 업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조적인 의견을 냈는데요 사실 저도 좀 동감을 합니다 최근에 중국의 국채 발행 효과와 화학 업종에 대해서 이 관련된 영향을 분석을 했는데 중국이 1조 위안 국채 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프라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올해 내년 정도 상반기까지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1조 위안 국채 발행을 발표한 날 그때도 시크리컬 업종들이 급증을 한 적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키움증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조 위안은 작년 GDP 규모 대비 0.8%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나누어서 발행되고 성장 측면에서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라는 코멘트를 냈습니다 아마 작년 기준 중국의 HDPE와 PP 글로벌 소비 비중은 HDPE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서 중국이 34%나 수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PP 같은 경우는 글로벌 소비 비중이 중국이 41%로 단일 국가로서는 당연히 최고 수준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GDP 성장률이 하향 완정화되고 1조 위안의 국채 발행을 한다 하더라도 GDP 대비 성장률 자체에서 그렇게 1% 미만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GDP 개선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중국의 HDPE와 PP 수요 성장률 추이인데요 이게 보시면 소비 성장률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자주빛인가요? 이게 보이고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이 HDPE 소비 성장률인데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 움직임이 가치 움직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역시나 이 부분들이 크게 성장하기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GDP의 1% 미만 정도 수준의 국채 발행 규모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다우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23년 1월부터 8월까지 미국의 PE 여계 수출은 전년비 21% 증가한 것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 에탄가스 베이스드 미국 PE 제품이 아시아 시장 경쟁 고주로 오히려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팬데믹에 따른 포장이나 일회용 수요 증가 이때는 뭐였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니까 포장이 되게 많았잖아요 포장용 수요가 그러니까 이제 택배라나 이런 것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배민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옮겨지는 택배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일회용 수요 증가가 많았죠 포장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PE나 PP의 단기 수요 성장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것은 엔데믹에 따른 정상화 단계로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 관련된 시크릿 업종 특히 이제 순수 NCC 업종들의 반등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NH투에서 했고요 아 키움 증권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서 했고 저도 이 키움 증권의 의견을 좀 공감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봤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주가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추가로 더 뻗어나가는 것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오늘 더군다나 급등을 해버렸죠 대한민국의 10% 넘게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 무보표주가 대비 그렇게 괴리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제한적인 가능성이 높고 다소 좀 당분간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경기 민감주를 적극적으로 플레이하는 것도 사실 좀 애매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뒤에서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중국 모멘텀에 대한 믿음을 투자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확신을 갖고 지금 들어갈지도 좀 미지수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주로 넘어갈게요 주말에 포드는 12% 밀렸어요 전기차 사업 관련 중기 불확실성 확대 분석 등의 자동차주 하락 국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실제 워낙 좋습니다만 주가가 못 가고 있는 답답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NET 주자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최근에 글로벌 완성차인 포드나 GM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전주말 포드 주가는 12% 넘게 급락하면서 10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종가 기준 9.96달러니까 상당히 많이 빠진 겁니다 GM 주가도 27.2달러로 4.7% 급락했죠 전기차 수요 드나 우려와 미국 생산, 노동 비용 상승 그러니까 UAW와의 합의안 도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4년간 25% 임금 인상, 기타 복지 혜택 확대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의 수익 구조가 상당히 안 좋아질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M이든 포드든 대부분 다 전기차 관련된 본인들의 계획을 미루거나 목표주가 가이던스, 여러 가지 생산 가이던스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9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최근 커지고 있는 우려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차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NH조정관은 언급을 했거든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전기차 지역별 수요 성장률 자료인데요 보시면 글로벌이 지금 약간 짙은 파란색은 9월달 성장률이고요 옅은 푸른색은 YTD 그러니까 연간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달 보면 글로벌 보면 9월달 성장률이 연간 성장률을 조금 하위에 합니다 성장은 하고 있죠 글로벌이 20% 성장했고 미국이 51.9% 중국도 17.9% 유럽도 15% 성장은 했지만 연간 YTD 연간으로 봤을 때는 성장률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9월 성장률이 연간 성장률 대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 사진 보시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 추임이 침투율인데 우상형 그림은 그려지긴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침투율로 본다면 오른쪽 보시면 약 16%, 18% 그 사이 정도 침툴이 돼 있죠 그래서 아직은 룸이 좀 남아있다 볼 수는 있는데 최근에 성장 속도가 조금 이제 약간 슬로우하게 3분기가 좀 둔화되고 있고 테슬라도 조금은 3분기에는 출현이 좀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많이 못 판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장률 추이가 좀 빠지고 있고 더군다나 수급이 조금 이제 수요가 약할 것이라 보다 보니까 뭐죠? 가격이 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률 면에서도 약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테슬라는 아마 여러 가지 전미노조 관련된 노조에 대한 이슈가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글로벌 딜러망이 사실 없고 자체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센티브를 따라주는 것도 좀 없고 노조 파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기 때문에 높은 이익 구조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수요에 대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수요가 조금은 요즘과 같은 금리 상황에서 수요 부분도 자기가 좀 우려된다 이야기를 직접 언급할 만큼 있기 때문에 글로벌 지금 전기차 관련된 수요가 약간 둔화될 우려를 이미 하고는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테슬라 글로벌 생산 분기 추이인데요 지난 2분기에 다소 최고치를 찍었다가 3분기가 다소 슬로우한 부분이 보이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생산 관련된 라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좀 3분기가 약간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좀 시장에다가 익스큐즈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음 분기나 내년 분기로 넘어갈 때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거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인데요 이 분기도 현대차 그룹도 약간 2분기까지 굉장히 치고 올라가다가 살짝 3분기가 쫙 슬로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4분기 내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남아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두 분은 전기차 지금 타시나요? 저는 안 타고 명 앵커님은 싫어합니다 싫어하세요? 그게 약간 또 오해를 일으키면 또 그런 섹터를 싫어한다고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오해할 분들 다 오해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저도 아직은 전기차를 안 샀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탔는데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은 이제 보조금 이슈가 있고요 보조금을 줄 때 사는 거고 또 얼리 어덥터 중심의 초기 수요가 어느 정도 한 번 지나간 것 같긴 해요 아까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이미 침투율이 18% 가까이 올라와 있잖아요 물론 중국은 30% 중후반자 올라와 있고 유럽이 좀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올라오는 시장인데 그래서 북미 시장의 성장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리 본다면 얼리 어덥터 초기 수요는 어느 정도 왔다고 봐요 거의 20% 가까운 글로벌 침투율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 대중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메이저리티 그러니까 이제 일반 대중화되는 대중화 쪽으로 넘어가려면 예를 들어 아직까지도 어떤 자금 지원이 많이 되든가 보조금 보조금 그렇죠? 오히려 그런데 보조금이 줄어드는 줄어들죠. 왜냐하면 재원이 점점 약해지니까 아니면 뭐죠? 가격이 우리가 좀 더 매력적인 가격 구간을 내려와야 된다든가 그리고 오늘 파이낸시타임즈에서 나온 생각이 있는데 그걸 보면 전기차 관련된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 보험료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보험료 상승분이 굉장히 커진다 왜냐하면 거기에 핵심이 뭐가 있죠? 배터리가 뭔가 고장났을 때 우리가 보험이나 이런 게 지원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배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낸시타임즈에서도 보험 비용이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 약간 그 부분도 수요를 조금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외 쪽에서도 나왔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저랑 같은 편 같은데요? 같은 편 절대 아닙니다 그럼 분석이 있었다라는 저는 팩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팩트입니다. 팩트 그렇죠. 그래서 자꾸 물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수요 성장세가 약간 올리 어댑터에서 일반 대중으로 확산되면서 약간 그 과도기 저는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전기차 성장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18%, 16%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남아있고 저도 나중에 차를 바꿀 때는 아마 전기차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수요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도기인데 수요 성장세 둔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결국 리터미나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리바운드를 못 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아마 불확실성이 조금은 단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아직 있는 거고요 거기 플러스 알파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인프라가 조금 더 편해져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조금 더 많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나라에서 쓰는 돈이잖아요 그것도 다 세금이고 재원인데 그걸 어떻게 늘릴 건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창을 통해서 확실한 선긋기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정확합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주요 전기차 기업들의 상반기 영업이 비교인데요 역시 보면 테슬라가 월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순수 퓨어 플레이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높은 영업익률을 구하고 있고 더군다나 전기차 쪽의 테슬라는 하드웨어적인 것을 파는 것 외에도 향원의 소프트웨어 쪽에서 결국은 수익을 내겠죠 그래서 살짝 쉴 수는 있겠지만 테슬라가 결국은 조금 더 어느 정도 리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비아디, 비아디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리오토 같은 경우도 그래도 흑자를 내고 있죠 그런데 보면 리비안, 포드, 니오, 루시드 정정적 보면 다 적자폭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른쪽 보시면 포드 3분기 풍용별 영업이 기여도 보시면 포드 모델이인가요? 이게 나오죠 이 부분이 전기차 관련 사업 부분입니다 적자폭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포드 블루라든지 포드 프로나 이런 기존의 내연기관 쪽에 돈을 벌어서 전기차 쪽에다가 돈을 쏟아붓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지면 내연기관에서 돈 벌어서 전기차 쪽으로 돈을 쏟아붓는데 이게 만만하지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에 파업 이슈 때문에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너무 크게 올라가면 전기차 쪽으로 쏟아붓을 만한 여력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다울투자증권에서 이걸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어디냐면 로이터통신의 헤드라인 기사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로이터통신에서 최근에 EV 관련된 미국 상황 정리가 된 내용들인데요 결국은 포드가 UAW의 25% 임금 이상 결정을 하면서 협상 타결을 했는데 포드 CFO는 이번 이야기를 하면서 인건비 인상분으로 대당 약 900달러 비용 인상이 언급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당 120만 원 이상이고 ASP 평균 판매 단가가 6천만 원인 포드의 경우에는 마진 약 2%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는 게 포드의 마진을 2% 정도를 깎아먹는 이슈가 되는 거죠 특히 EV 수익성이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최근 픽업 EV 양산을 2년간 미룬 GM과 같은 우려를 형성하고 있는데 포드는 이미 지난 2분기 기준으로 EV는 대당 3만 6천불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EV 한 대당 3만 6천불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전기차 한 대당 3만 6천불이 적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GM도 이번 실적을 통해서 24년 연한산 기준 40만 대 생산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언급을 했고 포드 역시 마찬가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시사했기 때문에 결국은 GM과 동일한 규모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포드는 근본 영업이익이 22억 달러 수준에 불과한데 실제로 EV 사업에 대한 레드 사인이 나타났다고 외신에서는 평가를 했거든요 그다 보니까 켄터키 신공장의 12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투자가 지연 결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울투자증권에서도 어떻게 언급을 했냐면 결국은 지금은 EV 관련해서는 EV냐 아니면 자동차 업체들의 수익성이냐 양쪽 간에 이제는 결정할 시기가 온 것이 아니냐라고 다울투자증권은 언급을, 코멘트를 할 정도로 상당히 좀 기존에 테슬라를 빼고 내연기관을 팔다가 EV 쪽으로 전환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좀 기로에 변곡점에 놓여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오늘도 빠지긴 했는데 결국은 이제 실적이 좋은 것 빼고 약간 전기차 쪽의 수익성 부분에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아지는 거고요 근데 좀 어떻게 생각해보면 포드나 GM 쪽에서 상당히 힘들어할 때 만약에 현대기아가 잘한다면 잘한다면 동일자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일본 업체도 지금 전기차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오늘 주가를 빠지긴 했지만 아주 많이 버는 이런 여러 가지 수익성을 가지고 또 현대기아가 또 모델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들, 아이오닉 모델들도 잘 팔고 있는 국면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를 잘 한다면 아마 상당히 좀 거꾸로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판단도 해보고요 또 PR 밸류를 봤을 때 너무 싼 밸류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기아를 봤을 때 다음 사진 보시면 재밌는 그림인데요 현대기아 쪽에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발취를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 OPM 갭 스프레드인데요 기준선을 가지고 위쪽에 있으면 현대차가 기아차보다 잘하는 거고요 지금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기아가 더 잘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현대의 모델, 그러니까 현대는 아이오닉 등을 포함한 전기차 모델이 많죠 그런데 기아는 현대보다 전기차 모델이 조금 적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기차 모델이 좀 적은데도 불구하고 기아가 지금 현대차보다 마진 스프레드가 훨씬 높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기아가 현대차 영업이익을 추월한 지 한 3년 정도가 이미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대하고 기아들 중에 기아 쪽이 조금 더 매력도가 높아진 건 맞는데 아무튼 12년간 현대와 기아의 OPM 마진 스프레드가 결국은 지금은 기아가 현대를 앞서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두 개로 봤을 때는 기아가 좀 더 매력적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일부 모호 애널리스트가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와닿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애널리스트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어느 매니저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매니저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동차는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주가는 안 움직이니까 투입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게 없는 섹터라 이런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주식으로 봐서는 부가가치가 낮은 섹터인가? 이런 고민에 빠진다라고 모호 애널리스트가 모호 매니저의 말을 인용하면서 개인적으로 글을 올린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주가 흐름이 너무 부진하니까 공부할 것도 너무 많은데 사실 손이 안 나간다 이 말이겠죠 다른 거 사면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데 자영자 쪽에 손이 좀 안 나간다 그런 표현을 에둘러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전기차들 쭉 진행되는 거 보니까 결국은 순수 전기차들과 그리고 내연기관차들 일단 좀 마이너 플레이어들이 좀 정리되고 손 들고 백기투항하고 그리고 핵심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만 좀 남아서 같이 싸우는 그런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신사업할 때 이제 그런 한번 교통정리가 필요한 거긴 맞는데 문제는 지금 대기업들, GM, 포드 이런 기업들조차도 뒤로 미루는 전기차 도래의 시기를 뒤로 미루다 보니까 더 모멘텀 탄력이 좀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결국 전기차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정치권에 로비를 좀 하겠죠 그런 친환경이나 이런 거를 조금만 룸을 열어주고 좀 밀어달라 이런 쪽으로 가겠죠 만약에 대다수의 그런 내연기관차들이 못 따라가면 개인 의견으로 개인 의견이죠 제가 공격적으로 선입견을 다 뺀, 편견을 뺀 개인 의견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형기차 그거 한전부지 산 거 있잖아요 그거 2014년에 샀죠? 10조, 5천억 근데 작년 기사 찾아보니까 4배 올랐대요 맞아요 40조 와 이거는 사실 부동산 기업 아닌가? 그렇죠 그런 농담 많이들 하죠 그쪽으로 수익이 제일 많이 나와죠 와 땅 투자가 대박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조금 저도 생각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유럽 모델 유럽 모델 예를 들어서 랜드로버라든지 제규어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좀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그게 이제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대주가 좀 바뀌었지만 당시에 이제 그런 제규어나 볼보 보물보, 랜드로버 이런 쪽의 브랜드를 사실은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그 돈으로 좀 그런 서랑설례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부동산 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좀 아쉽다라는 사실 의견도 좀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게 10조 원짜리가 40조가 됐으면 부동산 사시는 게 잘한 것 같습니다 뭐 투자해서 10조가 40조가 됩니까? 몇 년 만에 오케이 아이고 우픈 현실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가볼까요? 체질 개선에 따른 주가 반등 기대감 등의 게임주 상승 네 지난번에 제가 미래세 증권 리포트를 한번 내면서 AI 생성형 AI가 관련된 애널리스트가 본인이 이렇게 캐릭터 그려가지고 표지를 그렸는데 굉장히 잘 그렸고 그게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니까 10분 만에 그려졌다 그래서 속도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하향 조정되면서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게임주들이 어느 정도 밸류이션을 받고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게임을 내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게임들을 빠르게 신속하게 낼 수 있고 인건비 하향 조정이 되면서 마진을 어느 정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아마 리포트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상상인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단 한 번에 월별로 보더라도 올해는 연간 내내 단 한 번의 강세 없이 전체 시가총액이 21조 원에 불과하게 빠지면서 최근 2년 고점 대비 70% 하락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전체 게임주의 전체 통 시가총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이죠 아울러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신작과 모멘트 모두 약간의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부진한 주가와 달리 게임사들의 개발 수준은 역설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결국 생성형 AI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초대형 MMORPG 신작 첫 분기 국내 매출과 과거 대비 매출 극감인데 왼쪽에 보시면 오든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니지 W 같은 새로운 신작들이 21년도 작품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초기 첫 분기 국내 매출이 저렇게 오든이나 리니지 W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거의 2, 3천억대 정도의 매출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히트투라든지 나이트크로우와 같은 23년 작품들을 보면 대작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대비 매출이 일단은 굉장히 좀 극감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전에 대비해서는 조금 더 재미도 떨어지고 비슷하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경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안 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 추이인데요 역시 역성장이 가고 있습니다 21년 굉장히 좀 좋았던 시장이 22년, 23년 들면서 주춤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역성장을 보이고 있고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결제액 증감 추이인데 이것도 보시면 역시 역성장입니다 이게 보이나요? 네 보시면 오른쪽에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죠 역성장입니다 그러니까 게임 시장 결제액 전년비 증감 추이인데 역시 계속 마이너스가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국내 게임 모바일 시장도 결제액이 주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내 상장사가 아닌 기업들 넥슨이나 스마일게이트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내년에 기대작 중에 하나인 붉은 사막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좀 기대작들에 대한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는 평가를 했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 국내 게임사와 PC, 콘솔 개발 연안입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좀 있고요 네오이즈 당연히 있고 시프트업이면 펄어비스 등등과 관련된 라인게임즈, 넥슨게임즈, 넥슨 등등과 같은 쪽에 출시 예정이 24년도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좀 원료는 있는데 그래도 모멘텀 플레이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MMO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멀티플레이 쪽의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되는 게 메시블리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이게 MMO잖아요 이쪽은 감소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RPG 이런 쪽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도 캐주얼 게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콘솔이나 PC 게임 중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상상해 준 것은 이야기하면서 약간 매크로 환경까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아마 내년에 게임주가 반전의 기회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평가를 한 리포트가 아주 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게임즈들은 오늘 반등을 주긴 했는데 그런데 역시 게임즈는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실제 이제 기대를 많이 해도 나왔을 때 평가하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그렇게 평가를 안 했던 게임즈가 갑자기 막 히트를 치면서 매출이 많이 올라갈 때 또 급등하는 종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게임즈도 영화와 비슷하게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게임 사셔야죠 네 게임 사 전 제가 잘 모르는 쪽은 잘 아하 게임 사서 잘 모르시는군요 한 2분 남았는데 호텔신라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 2분 남았습니까? 좋습니다 짧게만 네 오늘 주가 많이 빠졌는데요 호텔신라 실적이 좀 쇼크가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LG생활건강 쇼크가 나왔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LG생활건강과 약간의 질적으로 좀 다르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은 진짜 쇼크고 그런데 호텔신라는 실적 자세는 진짜 쇼크인데 약간의 건강한 쇼크로 해석했다 이게 약간 표현이 좀 이상해요 이게 뭔 말인가 실소가 나오네 건강한 쇼크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유는 면세 부분의 영업적자 163억 적자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보니까 도매 고객인 따이콘 같은 거 보따레사 같은 경우는 럭셔리 화장품 향수 위주로 구매하기 때문에 면세업자 특히 이제 화장품 향수 수입에 매입 강점이 있는 호텔신라가 있는데 이 관리 부분으로 대부분 다 재고를 관리했을 것을 추정한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보따리상 중심의 재고를 다 이번에 떨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채화재고라고 불리는데 이게 땡처리 생품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3분기에 미리 선제적으로 떨었던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4분기부터 그룹투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FIT 개별 여행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보따리상하고 좀 다르다는 여행객이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우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아주 높은 어떤 고 화장품이나 향수 위주로 사지 않고 옷도 사고 홍삼도 사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브랜드 그러니까 인디 화장품도 사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기 위한 기존 재고를 좀 3분기에 선제적으로 떤 거라고 이야기를 평가를 한국자전권에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4반기 구루토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호텔신라가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주가에 대한 하락은 좀 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호텔신라의 월봉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과거에 지금 코로나 시절에 호텔과 면세 모두 적자가 났던 시기에 2000년 3월 23일 6만 1,800원이 저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점이 5만 7,900원이에요 그때는 면세하고 화장품 다 적자였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면 거기보다 주가가 더 빠진 것은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코로나 시점보다 주가가 더 빠진 것은 좀 과하다 이게 보는 것 같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2019년 동월 대비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 회복률인데요 아웃바운드는 98.4% 그리고 인바운드 회복률이 75.2%로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인바운드가 많이 접어들면 이건 좀 호텔실라가 과하게 빠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적감 해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호텔실라 좋죠? 망고 빙수 맛있잖아요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거 건강한 쇼크 저도 그런 표현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만큼 좀 과하게 빠졌다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갑니다 근데 4분기가 대부분 또 재고 정리가 들어가는 4분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4분기 숫자 확인이 좀 필요한데 근데 사실 6만 원 깨지고 그것은 제가 봐도 좀 과한 느낌도 드리도록 합니다 뒤에 이제 한화증권의 연구위원님 나오시니까 건강한 쇼크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일리인트 오늘도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 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 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